네, 과연 올해는 또 어떤 신인이 탄생할지 시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인 연기상 남자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0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남자 후보 대사성 영감의 죄 또한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겠지요. 성령만 스캔들 박유천 박유천 제가 다 그덕을 꺼그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만 스캔들 유아인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빠랑 김탁구, 윤시윤 한순간이라도 그 애가 없으면 불안해서 미칠 겁니다.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숨이 막히고 이런 식으로 실망시킬 거야? 엄마 제발! 제빠랑 김탁구, 주환 이봐요! 이봐요! 거기 사람 없어요? 많이 추워요? 아요, 열란아. 힘내지 말라니까! 잘난 척하지 마. 피까지 흘리면서 얼어죽고 싶어? 걱정 마라. 갈 데 많다. 지금 내가 네 놔주면 나 때리키자. 신데렐라 언니, 해견 신데렐라 언니, 해견 신데렐라 언니, 해견 신데렐라 언니, 해견 신데렐라 언니, 해견